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박상희님이신데요. 테라사이언스를 4,500원에 매수를 해주셔서 30% 비중 가져가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이 종목은 관, 이응세 종목으로 기계 쪽의 종목인데요. 우상향하고 있는 정배열 차트 눈에 띄고 있습니다. 30%대 수익이 나고 있는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좀 빠르게 보면 기본적 분석상 재무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좀 했거든요. 90%대에 되던 부채가 최근에 보시게 되면 작년에 35%까지 줄었으니까 뭐 어쨌든 재무 경영 쪽에서는 잘했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적은 안 났거든요. 근데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280억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280억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루트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들어오면서 재무가 좀 탄탄해진 것 같고 재무가 일단 탄탄한 것도 분명히 기업의 프리미엄 요소는 되니까 하나를 딱 측정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종목이 왜 올랐냐. 최근에 이제 건설 기계들의 조명이 되면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두산 박협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간 거냐. 중국적 수요 경기 부양에 따라서 많아질 거다. 그리고 실적들이 괜찮았거든요. 소외 수식들이 이 종목 말고도 최근에 대체항단조. 여기도 좀 기간 행보를 하다가 하반경기성 확보하고 종목에 갔거든요. 구일사키 종목 보시게 되면. 대체항단조도 6,500원대 하반경기성 확보하고 최근에 8,000원까지 한번 수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한 25% 올랐어요. 테라사이언스도 그렇게 올랐죠. 근데 가서 기업 내용을 살짝 들어가서 보니 여기는 약간 리튬 종목? 여기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스플로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지를 매입했다 등등.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죠. 그런 유스폴로어를 탔다는 거. 그거는 뭐 궁금하면 금감원에서 분명히 공시사항으로 물어볼 거고 또 허위공시를 내게 되면 벌점을 마실 거고 테라사이언스도 마실 것 같은데 우선은 단기 순위액이 어디로 자금이 유입돼서 단기 순위액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실적 부분이 도드라지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퍼포먼스가 나온 것은 어떤 굴삭기 쪽 건설 기계보다는 약간 리튬 종목에 이러면 좀 유스플로어를 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타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시게 되면 슈팅이 한 번 4,700원대 한 번 나왔었거든요. 눌리목 이후에 3,000원까지 빼고 나서 주가 흐름을 갔는데 이런 모습들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가는 데 시세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끌고 가려니 수익은 어느 정도가 좀 낮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들어가서 전환사채가 얼마 있다든지 유중이 있다든지 유중가액은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눌리목 구간에 하방 지지대를 잡아가면서 갈 것이냐 그러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낮던 것들이 엄청 줄어들어요. 보통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지받을 구간까지 빼거나 아니면 더 뺍니다. 예측지 못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 종목이 21선 지지를 받으면 4,800원 반등인데 보통 이런 경우 4,000원까지 빼버려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벌써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본봉 접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봉 시점 보니까 저점이 5,46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기관 행보를 했는데 이 지점은 지켜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계속 5,2선 타기를 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은봉이 뜰 거예요. 그래서 하반경력성 확보하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익절가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5,400원 이탈 시에 전략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5,4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5,000원까지 내려갈 텐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수익 10%밖에 안 나요. 지금은 5,960원이니까 수익이 거의 30%가 나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5,400원 이탈 시에는 우리 시청자님께 아닌 거예요. 추세력도. 아니면 그 구간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4,500원인데 4,000원까지 빠졌어. 마이너스 11%가 되는데 거기까지 견디고 더 높은 권역에 가겠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시선을 바라봤을 때는 기업도 적자 기업이고 지금 리튠 종목에 관해서도 유스플로우만 붙어 있고 단기 순위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니까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절가 5,4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전무관이 익절가 이탈 안 하고 만약에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까지 도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 목표가는 6,7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00원 익절가 반등 목표가 6,7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테라사이언스 기계와 리튬 쪽의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는 탄탄하지만 실적이 부진하고요. 5,400원의 전략 매도 목표가는 6,700원입니다.